복면가왕에서 공개된 톱 5스타 감성 넘치는 목소리와 독창적인 무대, 누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2024년, 대한민국 음악 팬들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 복면가왕 시즌2가 새롭게 돌아왔다. 이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가면을 쓰고 노래를 부르며 정체를 숨긴 채 자신의 진정한 실력을 뽐내는 독특한 포매드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시즌은 특히 감성적인 보컬과 파격적인 무대를 선보이는 톱 5스타들의 등장으로 시작 전부터 기대를 모았다. 시청자들은 각 참가자가 자신의 무대를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하다. 전통 트로트의 감성과 현대적인 요소를 조화롭게 엮어내는 이들의 무대는 한편의 드라마처럼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전한다. 각자의 개성과 실력을 바탕으로 5명의 스타가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최종 우승자는 누가 될지 시청자들은 매주 궁금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진혜성. 감성적인 보컬과 독보적인 무대 장악력. 먼저 톱 5스타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진혜성이다. 진혜성은 트로트의 감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해내며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다. 그의 감성적인 보컬과 강렬한 무대 장악력은 단숨에 청중을 매료시킨다. 진혜성은 복면가왕뿐만 아니라 여러 음악 경연 프로그램과 대형 무대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줬다.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진혜성은 트로트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단숨에 인기 가수로 자리잡았다. 특히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으로 노래 속 감정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며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깊은 몰입감을 준다. 그의 노래와 무대는 매번 음원 차트를 상위권으로 휩쓸며 음악 팬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진혜성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 실력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무대에서 청중과 하나가 되는 특별한 감정 표현력으로 트로트의 진정성을 극대화시키며 세대와 장르를 넘어서는 음악적 감동을 전달하고 있다. 그의 SNS에서도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모습이 돋보이며 이는 그의 인기 상승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그는 SNS에 팬들의 댓글에 일일이 답장을 달고 팬들에게 비하인드 사진을 공유하는 등 팬들과의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김준현 따뜻한 목소리로 청중을 울리는 감성의 아이콘 김준현은 따뜻한 목소리와 진솔한 감정 표현으로 주목받는 트로트 스타 중 한 명이다. 그는 감성 넘치는 보이스로 청중의 마음을 울리며 트로트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한다. 김준현의 노래는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듯 청중의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힘이 있다. 그의 노래는 그만의 감성을 담아내며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다. 김준현은 복면가왕을 비롯해 미스터트롯, 트로트 전국체전 등의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이며 관객들에게 친숙한 존재가 되었다. 특히 그는 무대 위에서 진정성을 담아 청중과 소통하려는 자세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서 청중과 교감하며 이야기를 전달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는 김준현이 트로트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표현하고자 하는 열정과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복면가왕에서 김준현의 활약은 그를 트로트계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그의 노래는 깊은 여운을 남기며 오랫동안 청중의 마음 속에 자리 잡는다. 그의 노래가 가진 따뜻한 매력은 김준현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특별한 선물이다. 김경민,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젊은 트로트 스타 김경민은 전통 트로트의 감성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신선한 매력을 발산하는 트로트 스타로 주목받고 있다. 복면가왕에서의 무대들로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김경민은 특히 젊은 세대와 중장년층까지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는 독특한 보이스와 세련된 가창력으로 무대를 장악하며 트로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경민의 무대는 한 편의 영화처럼 구성되어 있으며 그의 스토리텔링 능력은 청중으로 하여금 그의 노래 속 이야기에 몰입하게 만든다. 김경민은 복면가왕 외에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그의 SNS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으며 그의 무대를 통해 트로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팬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의 트로트 해석력은 전통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도 신선함을 더해 트로트 장르의 경계를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경민의 무대는 청중에게 감동과 에너지를 전달하며 그의 팬층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 최우진 젊은 에너지와 열정이 가득한 트로트 아이콘 최우진은 젊은 세대의 트로트 아이콘으로 자리 잡으며 복면가왕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의 무대는 청중에게 축제와 같은 활기를 전하며 젊은 에너지가 가득한 독창적인 퍼포먼스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최우진은 트로트의 전통적인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우진의 무대는 감정을 진정성 있게 표현하여 관객들과 깊이 있는 소통을 이루어낸다. 그는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아닌 노래를 통해 이야기를 전달하고 청중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무대 위에서 특별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최우진의 열정적인 퍼포먼스는 트로트를 넘어선 하나의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며 그를 사랑하는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박고윤, 트로트계의 거장. 깊이 있는 감성으로 전통의 가치를 전하다. 마지막으로 박고윤은 트로트계의 베테랑으로서 깊이 있는 목소리와 감성으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타이다. 그는 오랜 경력을 통해 다져진 실력과 감정표현력으로 트로트의 전통적인 가치를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박고윤의 무대는 트로트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전달하며 그의 목소리는 청중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다. 그의 무대는 청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면서도 세련된 감성표현을 더해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 박고윤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트로트의 대중화를 이끌었고 그의 노래는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고 있다. 그의 무대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감정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으며 트로트의 아름다움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다. 감성, 열정, 그리고 치열한 경쟁, 누가 최종 승자가 될 것인가? 이번 복면가왕 시즌 2는 5명의 톱스타가 펼치는 치열한 경쟁과 함께 트로트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무대로 자리잡고 있다. 진해성의 감성적인 보컬, 김준현의 따뜻한 목소리, 김경민의 신선한 해석벽, 최우진의 젊은 에너지, 그리고 박고윤의 깊이 있는 감성은 각각 독보적인 매력과 개성을 지니고 있어 시청자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들이 매회 보여주는 무대는 트로트의 진정성을 살리면서도 각자의 스타일로 새롭게 해석해내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다. 교수... 교수... 교수...